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트롯 오디션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트롯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트롯 외전이라고 하는 신개념 트롯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트롯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입니다. 23일 밤 8시 45분에 MBC의 트롯의 민족이 첫 방송을 내보내고요. 11월 초에는 KBS의 트롯 전국체전이 방송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이 트롯의 열풍을 만들어낸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2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바야흐로 지금 가을은 트롯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도 이 전쟁에 끼어든 겁니다. 물론 매체 파워가 적기 때문에 미미하긴 하지만 지금 트롯의 열풍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유튜브 채널까지도 이렇게 트롯 오디션을 진행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트롯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주 대형 기획사인데요. 김호중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입니다.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김호중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안성훈, 연기 등 아주 인기 트롯 가수가 많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트롯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우승자의 특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신곡을 준다고 합니다. 앨범 제작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곡은 작곡가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이시죠?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신곡을 준다고 합니다. 인기 트로트를 엄청나게 많이 작곡한 주요 작곡가입니다. 두 명의 작곡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알고보니 혼수상태인데 여기서 이 작곡가가 신곡을 준다고 합니다. 우승자 특전이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죠? 뮤직비디오도 제작해 주고요. 또 각종 행사 10회를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TV 가요 프로그램의 출연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특전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트로티브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형 기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볼 만한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티브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령층 높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트로티브의 경우도 15만 구독자 중에서 88%가 45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채널의 애정을 가진 연령대에 있는 구독자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구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TV에서는 볼 수 없는 유튜브 감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 오디션이 폭넓은 시청층과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로트 관계자는 또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로트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기획사가 이 오디션을 기획했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노출 매체가 TV가 아닌 온라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과연 주구독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70대의 구독자를 온라인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 트로트 오디션이 잠옷 궁금하다. 말하자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이 트로트 관계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로트 오디션이 지상파 3사 그리고 TV조선 등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많이 뛰어난 인재들이 이쪽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과연 유튜브 채널이 운영하는 트로트 외전에 뛰어난 참가자가 많이 모일 수 있을지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트로트 위축은 또 긍정적인 시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 제작의 근극적인 목적은 트로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로트의 열풍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트로트가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트로트 콘텐츠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트로트 오디션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약간 꼬리를 내리는 거죠. 이 지상파나 종편의 트로트 오디션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 트로트 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인 트로트 TV도 이렇게 트로트 외전이라고 하는 신개념 트로트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로트 외전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이나 성별의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꼭 지상파나 종편에서 오디션을 해야 그 인기를 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좋은 아주 인기를 끄는 트로트 오디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참가자가 많이 능력 있는 참가자가 나와서 좋은 노래를 불러주면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기 오디션이 될 수 있고요. 그 가수가 알고 보니 혼수상태의 신곡을 받아서 대형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가 대형 기획사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우승자를 지원해준다면 대형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트 TV가 진행하는 트로트 외전, 트로트 오디션도 많은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디션 보시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TV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 삼방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뉴스창터가 트로트 열풍이 계속된 가운데 지상파들이 가을 트로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개념의 트로트 오디션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창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창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창터를 찾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